자 지우 통분장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해볼까요? It is late at night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인칭 대명사 비인칭 주어라고 했습니다 2층 대명사면 이래야 되지 않나요? 일시 똑같이 생겼지만 이것이라고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고 했죠 보통 아홉시다 It is 9 It is 9 It is 9 o'clock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거나 금요일이다 It is Friday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요일을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춥습니다 It is cold 이렇게 날씨를 얘기할 때 아무 뜻없는 이슬 비인칭 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man walk very slowly A man walk very slowly Down the street 뭐라고요?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혹시 이거 아닌가요?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오케이 오케이 Down the street 해도 상관없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 좀 더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e is a normal person He is a normal person He is a normal person 그러면 틀렸죠 He is a normal person 뭐라고요? He is a normal person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뭐라고요?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오케이 여기다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겠네요 할 얘기 있죠? 얘에 대해서? 할 말 없나요? 네 좋아하다 아, 모모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He is a little strange He is a little strange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He has a pale face He has a pale face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지요 네 네 하다 응 어제 10번 써야되는거 안썼지 그 다음에 숙제 동그랗게 동그랗게 전화번호 숙제 주세요 어 그럼 언제 너일건데 다음주 다음주 언제 무슨 요일 오케이 해당 그래서 너? 이거 빼라고? 음... 그렇죠 빼야죠 일본 선생님이 사기치려고 했는데 안통하네 아 사기 딱 넘어와갖고 이거 왜 여기 틀린거 뭐했어요 다시 알아갖고 와 이래야지 재밌던데 아이 재미없어 오케이 그 다음 but his charge doesn't beat 오케이 요렇게 하겠네요 너? also he does not beat like a human 오케이 이렇게 할거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s another that's another that's another that's another he goes around and looks for living peopl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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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for look for look for 찾다 okay 자 he he bite their skin bite their skin bite 자 then he eat their brains and fles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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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se raise he eats 이치 아이 재미없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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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흫흫흫흫 진아 계속했어 Is he a ghost or a vampire? Or a vampire 좀 사기 좀 치자 안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No, he is a zombie He doesn't arrive, but he never really dies 오케이, 드디어 안 해 여기 어디가 틀렸죠 여기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아 맞아 아, he is not alive 네? 아, he is 아까 있었는데 he is he is 돈 아, doesn't he is doesn't okay 이렇게? 아니요 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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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좀 이따가 정확하게 알아오시고요 네 계속해서 아 so the nickname of zombie of zombie is the locking dead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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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He is a normal person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그는 평범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그는 평범한 사람이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 않나요? 네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거죠 지금 그래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예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룩스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그가 보인다 He 룩스가 누가 다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어 세 가지 중에 하다시 그 중에서 또 세 가지 중에 더지 더지 여기도 똑같네요 오케이 A man 여러 명이에요? 아니요 남자에요? 아니요 아내 그래서 앞만 길어 봤자 He 그러니까 밑에 문장하고 똑같이 하다시 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약간 이상하다 약간 이상하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렇죠 어떤 사람이니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름대요 How is me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트레인지가 어떤 시니까 이상하니까 이렇게 합쳐서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약간 이상하다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네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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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즈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는 얘가 3인칭 단수 주격이기 때문입니다 주격 이런 얘기는 앞에 챕터에서 인칭 대명사 할 때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전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죠? 블러드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음시인데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블러드는 water처럼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다 하다시 더즈가 보이네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비트의 뜻이 뭐예요? 띠다 띠다 그렇죠 음은 또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자 얘를 보고 무슨 격이죠? 사장님 다 했어요 이즈 소유격 소유격 이렇게 해서 앞만 길어봤자 이즈 이즈으로 바꾸면 이즈는 무슨 격이에요? 이즈은 주격 당연히 주격이죠 하다시 앞에 있는 거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 주격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hit or hurt 암만 길어봤자 이즈이기 때문에 그것이 뛴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이 것은 뜁니다 히트핏 그런데 뛰지 않는다 하니까 낫을 넣어야 되고 그럼 더드랑 합쳐서 이렇게 부끄러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브리드의 뜻이고요 브리드 브리드 숨 쉬다 숨 쉬다 그럼 만약에 그가 숨을 쉰다였으면 he breathed 이렇게 했겠죠 도즈가 들어가서 안 쉰다 하려니까 doesn't breathe 여기 like 마찬가지 무슨 시 like 무슨 시절이 뺏겼어 하다시 자리 뺏겼죠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like a human은 인간을 좋아하다 가 아니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가 숨을 쉬지 않는데 어떻게 숨을 쉬지 않는다? 인간처럼 숨 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좀 더 중학교 버전으로 좀 더 설명하면 이건 전치사로 쓰이는 라이크라고 해요. 압제비씨라고 했던거.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여기에 AND하고 LOOKS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그가 두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걸 뭐로 연결해 놨어? AND로 연결해 놨으니까 돌아다니는 것도 히고 찾아다니는 것도 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학교 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 아니냐면요.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생들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틀렸는건 금방 눈치쳐요.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근데 얘를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눈치를 잘 못칩니다. 히가 없기 때문에. 생략된 거에요. 3인식 단수 주격이 하는 두가지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다시 더드를 썼듯이 여기도 똑같이 하다시 더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의 뜻은? 바이트의 물닭.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겨서 더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틀렸는데요. 아까 공장 때 시즈 나시라고 그랬어. 응, 그는 살아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죠? 히즈 낫. 히즈 낫. 히즈 낫. 히어라이브. 히어라이브. 아까랑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게 맞구요. 그러면 이게 맞는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면 되냐면 얘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면 되요. 얘 뜻이 뭐에요? 살아있다. 뭐라고? 아,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죠. 그럼 무슨 시에요? 어떤 시에요? 만약에 그가 살아있다 하고 싶으면? 히즈 낫.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핫더크. 아, 비동사.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건데 살아있지 않다라니까. not 넣어주면 되겠죠. not alive. 됐습니까? 자, 이거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영어 문장에 선생님이 그동안 지우가 눈치챘겠지만 단어 공부할 때 뜻 쓰기 할 때 시를 잘못 써도 난 다 틀렸다고 했어요. 하다시인지 어떤 시에 따라서 문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심하셔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자, 요런 것도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느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맞냐 틀렸냐 해 놓으면 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왜 맞다고 생각하냐면 얘 쳐다봐요. 얘를. 얘를 쳐다보면 이거 안 만기려봤자 뭐예요? e? day? 이렇게 하면 e시겠죠. 근데 이렇게 했죠. day. 이거 day죠. 분명히 안 만기려봤자. 그럼 day 뒤에 r가 오는 게 정상이 맞죠? 근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보면, 좀비는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비들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 어떤 표시를 자꾸 하냐면 이런 표시를 자꾸 하는데 이런 표시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어떨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어.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요. 얘야 얘. 결국은 별명이 워킹데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별명. 좀비들이 워킹데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별명이, 그럼 별명은 하나야 여러 개야. 한 개. 한 개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비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얘는 그냥 뭐 해주는 말일 뿐이야. 어떤 씨 밖에 안 되니까 어떤 씨. 주인공은 누구기 때문에? 저 님이기 때문에. 이거 안방지로 왔죠? 잇. 그러니까 뒤에 잇이 오는 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는 이런 문제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One of my friends is very handsome. 그게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어... 나의 친구들은 매우 잘생겼다. 내 친구들은 매우 잘생겼다는 얘기 하고 싶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했겠죠? What? 내 친구들은 엄청 잘생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My friends are very handsome. 오케이. 안방지려봤자. Day. Day of very handsome 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뭔 얘기 하는 거냐면 One of 내 친구들 중 한 명은 한 명이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만약에 걔가 남자라면 안방지려봤자. He. He 뒤에는 뭐가 당연해? Is.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기치기 딱 좋아요. 요렇게 요런 게 원래 없겠죠? 눈에 안 띕니다. 이렇게 놓고 오! 애들이 friends 보고 오! friends are 맞지? 이럽니다.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얘는 무슨 씨일 뿐이다? 어떤 씨일 뿐이고 주인공은 한 명이야. 한 명. 이미 한 명이니까 3인칭 단수잖아. 어울리는 ED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오늘은 요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거 이어갈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이 hydru. 여기. Van. passwordashikimi 해주세요. 요런 부분은